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사 킹사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지난 4월 21일로 라이브 쇼트 클립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말 맨 밑받에서 가장 헌신하는 양말 여러분에게서 그러나 발에 고마움을 모르고 있죠 네 양말에 양말에 짝팔 네 그런데 그런데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해도 꼭 구해서 신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핑크색에 들어오셔서 구매해 필요하신 것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치 않은 분은 다음 기회에 이용하시고 그리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 킹사 킹사 두드리면 네 여러분이 양말에 바른 여성 남천 아동 여러가지 구경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신는 앞으로 많이 신는 다시 가지 가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육합의 방에 해가지고 운 연지 뼈목 월지 뼈목 일지 사화 시지 인목 해가지고 하트 표시 빨갛게 우측에 우측 밑에 그리고 군풍선이 있죠 인해 목 서로 사랑 합이 돼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화 사화는 해수와 사화는 충 입니다 사회 충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간다 해서 야호 했는데 해수와 운에서 왔을 경우 해수가 운에서 왔을 경우 인목과 해수는 너무 기쁘다 합을 이루려는 순간 인목과 해수와 합을 이루려는 순간 운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예 운에서는 사주 원국에서는 거리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운에서는 세운이 세운이나 연운은 1년마다 돌아오는 대운은 10년의 몫이 돌아오는 그런데 이렇게 운에서 오는 운아운 운에서 오는 거는 거리와 상관없이 바로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내의 목이 이내의 한목이 이루어져 대운이 목으로 바뀔 것만 같습니다 이내의 한목 하지만 사주 원국 안에는 인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화도 토사리고 있습니다 사화도 사주 원국에 인목만 있는게 아니고 사화도 토사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보면 보시고 네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육합의 방해 운 해 가지고 있죠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어디서 사람지랴 해 가지고 사화 지금 해수인 인목과 일지의 해수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내의 목이 돼서 그러니까 사화하는 얘기가 사회충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람지랴 즉 방해를 오는 겁니다 사화가 방해를 한다 육합의 방해 운 운이 왔을 때 천간은 지금 관련이 없습니다 지지에 한해선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월일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어디서 사람지랴 지금 밑에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사화가 방해를 한다 사주 원국 안의 사화는 운의 손은 해수와 충을 충을 부딪히나 이 말이죠 충을 하여 이내 합을 방해합니다 이내의 목 합이 되는데 이 충은 방해 해방을 놓기 때문에 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육합의 방해 운 어디서 붙어먹어 이것더라 해 가지고 네 또 이렇게 바로 밑에 목 뭐야 돌아간다 이렇게 재미있게 또 표시되어 있죠 목의 화살표가 운에서 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사화가 방해를 놓기 때문에 충이 되어 가지고 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간다 해 지금 사화가 해방을 놓은 것이 풀은 사화는 풀이기 때문에 빨갛게 목은 묘목 묘목 둘이죠 그리고 인목 하나 연지 요목 월지 요목 일지 사화 시지 인목 이렇게 되면 사화는 불이기 때문에 빨갛게 표시 목은 녹색 표시 그래서 어디서 붙어먹어 그래서 이것더라 사화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내의 목 운에서 왔어 그래서 지금 목이 하는 거야 뭐야 돌아간다 이제 합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운이 인의 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사화와 해수의 충으로 인해 운에서 해수가 오더라도 운이나 대운이나 새운에서 이 해수가 오더라도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인의 한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화와 해수의 충으로 인해 운에서 해수가 오더라도 인의 한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수는 목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해수로 남아 있는 것이다 뭐야 돌아간다 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간다고 내 방향을 좌측으로 틀어 버렸죠 목이 그냥 목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해수는 그냥 해수로 남기 때문에 사해충이 로 인해서 충으로 인해서 그래서 충이 일어날 때는 충이 없을 시에는 관계 없는데 사주 원국에 충이 일어날 시에는 합의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화와 해수의 충으로 인해 인해합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해수는 목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해수 그 차체로 남아 있습니다 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화가 사주 원국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운이 목으로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가늠하기 때문에 사주 원국과 대운 사이의 충을 고려해서 육합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육합 6가지 합 지지가 12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서 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섯 12 나누기 여섯은 둘이잖아요 둘 나누기 열둘 나누기 둘은 여섯 육합 그래서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요술해 열두 개인데 여기서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될 겸 그래야 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개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해목 인의 수량도 인해목 인은 자축인 지지에서 약치 맨 밑 밑의 줄부터 출발한다고 그러죠 손바닥을 기준해서 천천마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요술해 숫자도 기억하라고 그러죠 자일 축이 인삼 뼈사 진오사육 오 칠 미팔 신구 그리고 유십 술 십일 해 십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과 해 엄지 엄지 첫 마디와 새끼손가락 첫 마디 인해목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사신수 오미화 진유 금 묘술 화 그리고 오 자축 토 이래서 여섯 개가 됩니다 육합 네 그래서 수장도를 기초적인 것 저는 깊이는 몰라요 우선 기초적인 것만 좀 알아도 처음에 배우시는 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할 때마다 맨날 그려야 되고 그랬던 것도 쳐다가 계속 노트를 또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머리에 입 옆 되기 전에는 그래서 수정도만 딱 공식 하나의 공식이니까 차는 약지 무명지 첫 마디 손바닥 기준에 첫 마디 출발 예 십이 지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툭 서 잤잖아요 장지 장지 손가락 중에 제일 길잖아요 이 장지는 지지에 한해서는 열두 개 지지 지지에 한해서는 오 오를 상징하니까 오 오 아 원론에서 원론에서 오 오 오 미 신 요 술 해 이렇게 하나씩 기준점 만 잡아놓으시면 기억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수정도를 기억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해 놓은 거 물론 항상 노트 또 쳐다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머리 입력되기 전에는 또 그려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번만 딱 아 자 문명지 약지 손바닥 첫 마디 시작 마디가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이렇게 또 12개니까 지금 금지와 새끼손가락은 4마디가 다 사용됩니다 4마디 사용되고 단지 약지 문명지와 장지만은 첫 마디와 끝 마디만 하나씩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넷 넷 넷 여덟이잖아요 아홉 열 열 11 열둘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금지 4마디 하나 둘 셋 넷 새끼손가락 4마디 하나 둘 셋 넷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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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이것은 지진 12개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아서 약지부터 출발하고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일, 을리, 병선, 정사, 무호, 기육, 경칠, 신팔, 예, 그 다음에 임구, 개 10개 맞잖아요. 갑계 하면 10개잖아요. 갑출발, 개 맞지마. 그래서 천가는 검지부터 출발합니다. 다섯 손가락이잖아요. 이 엄지척, 엄지 넘버원, 엄지는 이건 그냥 가르치는 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시손, 이건 이 네 손가락만 모두 천지의 조화를 다 이루는 이 손안에, 이 손안에 있소요다 하는 것이 우주의 만무룩 법칙이 이 손안에 있소요. 그냥 능통하신 분, 수장도에 능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만테리 필요 없으세요. 만테리 어플도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딱 세 마디입니다. 몇 년 혹은 몇 살이나, 아니면 몇 년이냐, 다음, 몇 월이냐, 생일 묻는거죠. 몇 월이냐, 다음은 몇 시나, 이 세 마디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몇 년, 몇 월, 몇 시, 이 세 마디만 딱 붙습니다. 알았다. 다다다다다 해서, 길어봐야 2, 3분이고, 짧음 2, 3분, 짧아야 2, 3분, 길어봐야 3, 4분 안에, 상대방 신상 명세가 쫙, 문제는요. 문제는, 만세력도 안 보지요. 계산도, 수량도 많아지요. 계산도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고, 정확하고. 예를 들어서, 판사는 생상을 재만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재판. 그런데, 딱 해서, 어? 이번에 오래 걸리겠는데? 어? 빨리 끝나는데? 아, 니가 이긴다. 진다 이거.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사람 피가 말리는 일인데,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이기면, 다행히 살아남고, 침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딱 잡은, 쫙, 크기만. 시까맣게. 아, 감탄사입니다. 그 피가 말리는 것이, 안 말리는 거죠. 안심이 되니까. 이긴다는데, 이기면 당당하고 따뜻하잖아요. 물론, 당당해요. 당연히 이긴데, 그러잖아요. 실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왕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충구로 인해 인압이 방해됩니다. 그로 인해 해수는 목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해수가 그 자체로는 있습니다. 사호와 사주 원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운이 목으로 변하나, 변하지 않느냐를 가늠하기 때문에, 사주 원구과 사주 원구이란 사주팔자, 천간 넷, 지지 넷. 넷 더욱이 넷은 여덟. 넷 곱하기 둘은 여덟. 그래, 팔자. 글자가 여덟이나 팔자. 그래, 보통 보면 사주팔자. 사주팔자. 이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운이 목으로 변하나, 변하지 않느냐를 가늠하기 때문에, 사주 원구과 대운 사이의 충을 고려해서 육합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꼭 인해의 목, 그것의 뿐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합이 되는데, 만약에 충이 일어날 경우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사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육합의 인문학적 의미. 육합은 육합. 여섯 가지 지지에 여섯 합. 여섯 가지 합. 육합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지가 서로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질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연인의 결합과도 같습니다. 또한 1대1, 1대1의 단순한 결합이기 때문에 육합을 남녀간의 뜨거운 사람, 1대1의 단순한 결합이기 때문에 남녀는 1대1의 단순한 결합이기 때문에 육합을 남녀간의 뜨거운 사람, 육체적인 의미의 결합으로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속궁합을 따질 때도, 여러분 속궁합 많이 따지죠? 결혼차네, 혼자네. 근데 차는 맨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앞에 장례가 좀 걱정되잖아요. 과연 어떤가. 그래서 했더니 딱 그 도입무늬 하시는데, 어? 충인데? 이 한마디 딱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살아보니까요. 정말 사사깡깡 많이 부딪힙니다. 정말. 그 다음에 눈에 꽁꽁여깨가 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벌써 앞길을 내다봐 버리잖아요. 어? 충인데? 좌우충망과 충배충망이잖아요. 입마로 딱 한 마디 있어라. 그게 평생 이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실감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해요. 아, 그래서 역시 정말 좋은 학문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학문이구나. 이런게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궁합을 따질 때도, 두 남녀 사이에 사주해. 여러분, 아, 궁합? 그냥 만났으면 좋게 살면 되지. 물론, 정말 피가 끓고, 정말 기가 넘치고, 남녀 간에 젊었을 때, 20대, 뭐 보통 괴로운, 빨리 20대, 30대, 늦어야, 뭐. 저희 대만이도 제가 서른, 다섯, 세 개로운을 했네요. 몇 개 늦었죠. 제가 잠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너?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착신만만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정말 착신만만했죠. 그런데, 예즘들은 뭐. 그때는 엄청나게 늦은 나이였어요. 서른, 다섯이. 지금은 뭐, 40대만 넘는 게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그러는. 그때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다 그러잖아요. 기가 넘칠 때 말이지. 기 빠져버리면. 기가 넘치고 재미있을 거니까. 기 빠져버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때라는 게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능력이 있으시면, 이왕이면 좀 일찍 하시고. 달라는 가족. 이루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 책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능력이었고. 또 제가 너무 눈놈피가 높아가지고. 하늘 아래 눈썹. 하늘 아래 아래인데. 그래서 예. 경쟁이 좀 늦어졌어요. 그때 좀. 아내. 지인 혹은 친인척들이. 네 나이. 너. 장가격이 어렸다. 이렇게. 그때 좀. 저희 때는 스물다섯. 늦어져 봐야. 스물 년, 일곱 년. 다들 했어요. 근데 제가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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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되자 버린 거죠. 그래도 그때만 자신만 먹히고 만장했죠. 네. 결국에는 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예. 소궁합을 따질 때다. 궁합. 궁합. 말씀. 나왔는데. 에이. 뭐. 같이 갔다 하죠. 그런데. 예. 서로 좋고. 눈에 콩깡지 껴 버리면. 배는 게 없으니까. 네. 정말로. 제가 들어본 경험 특성은. 아. 정말 궁합이 중요하구나. 하고.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세상에 끝까지는 뭘 따져요. 예. 관계없어요. 나중에 살아가면서 후회는 말든. 지금 당장에 우선 발등이.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는 건 따지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시콜콜콜하게.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자유의 사죽 발자라고 보이시죠. 예. 그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소궁합을 따질 때. 두 남녀 사이의 사죽에. 육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도 합니다. 괄호 열고. 월지 끼리. 월지는. 연. 원지 월지 일지시지 하듯이. 지지에 월. 월. 월에 있는게 월지. 예. 월지 끼리. 육합이 성립되면. 소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월지는 잠재적인 본능을 총괄하는. 총괄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이 말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월지끼리 남자와 여자 월지끼리 육합이 성립되면 속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월지는 잠재적인 본능을 총괄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음 계속 유지입니다. 이렇게 육합을 성적인 결합, 성적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성적, 남녀관계, 성적 이렇게 육합을 성적인 결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미를 좀 더 확장해보면 육합은 교체 편안한 친구와의 선책, 지금 육합은 편안한 친구와의 선책,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나누는 다정한 대화, 카페, 카페나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나누는 속상향, 그리고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느긋하게 즐기는 성적인 행위, 육합이 이런 뜻이 함유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깊이있게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나무, 나무, 사두, 공합 등등을 살펴보실 때는 이걸 정말로 참고로 참고로 삼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나가며, 나가며 육합에 관해서 설명이 다 끝나고 다음에는 함합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육합 마지막 나가며 말씀드리고 제 약속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나가며, 두 시간에 걸쳐 육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섯 가지 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주 원구, 4주 팔자, 연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래서 간과 천간, 지지, 간지라고요. 간지로 해서 두죠.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연해 있는 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냥 천간, 지지에 분류하면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지지만 따로 분류하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리고 천간과 지지를 같이 합해서 볼 때는 연주. 천간, 지지 같이 합해서 간지 합해서 볼 때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기둥 주자가 들어갑니다. 연해 기둥, 월해 기둥, 일해 기둥, 시해 기둥. 일간은 중요합니다. 4주, 4주 팔자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그리고 그날 태어난 기운. 평생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병화 일간이면. 그 사람은 병화의 성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도 관여합니다. 그 사주 기반 기준. 사주는 모든 게 나를 기준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친. 저는 아주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모든 게 펼쳐지잖아요. 내가 없는 세상 부모가 어디가 있고. 처자식이 어디가 있고. 친구가 어디가 있고. 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 출발합니다. 나를 기준해서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육친. 즉, 한문으로 간단한 명령의 부, 모, 형, 제, 처, 자. 그래서 여섯 가지가 육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는 한문이죠. 아버지, 모, 어머니, 형, 형님, 제, 동생, 처, 부인. 그리고 자식. 자식은 아들, 딸이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육친. 다 뜻이 씁니다. 정말 중요하고 심오한 학문입니다. 여러분 미신. 미신. 정말 미신이라는 게 연구해 본 다음에. 그래서 아하.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제가 논리가 맞고 그렇다면 아하 그래 과연 미신 맞네. 그런데 그 미신은 물어보면 미신은 미쳐도 모르는데 미시미신이에요. 너무 속임수를 써서 설사들이 과거에 밥불행으로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이 중요한 아주 심오한 학문이 폐마가 돼가지고 진빨 펴가지고 어? 사주 얘기 나오면 어? 저 미신? 미신? 저 미치도 못해 빠지다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속아서. 근데 진짜 깊이게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과연 공부하신 다음에 어하 이 학문 미신 배울 게 못해? 그러면 그때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합시다. 과연. 그래서 과연 논리가 정해나고 과연 내가 수긍이 되면 그때 제가 미신하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집니다. 나가며 2시간에 걸쳐 육합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사주 원구. 안에서 육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사주 원구의 방향성과 사주 원구 사주 팔자로 팔자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방향성과 힘의 강약. 강하고 약하고 따질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운에서의 육합입니다. 세운이나 대운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좀 더 심도 그리고 신경을 써서 살피십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육합은 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충이 충이 존재하는 게 사주 원구과 온과 충돌하지 않는 한 충돌하지 않는 한 원구에서도 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무조건 운에서 육합은 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조건 하파를 이루기 때문에 대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운은 10년마다 찾아오는 운이 대운 1년마다 찾아오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연,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연, 해년, 올해는 개면년이잖아요. 연, 운, 새운, 새, 네 매년 돌아온 운을 연이나 새운 같은 말입니다. 새운, 연안 그리고 대운은 1년에, 아니 10년에 한 번 돌아온 거 새운은 1년마다 돌아온 내년은 올해가 개면년이니까 다음은 갑진이죠. 개 다음에 갑으로 또 출발하죠. 끝에 개니까 임, 개에서 끝에 천간의 마지막이 개니까 또 출발이 천간의 출발이 첫번이 갑이니까 개 끝났을 때 다시 갑 그리고 개며 올해가 묘잖아요. 묘타우미는 뭡니까 진이잖아요. 묘진사우미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년에는 갑진 년이 되겠습니다. 개묘갑진 그래서 60갑자 60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런 게 그래서 60협압안갑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네 대운 10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건 완전히 예 바꿔놓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운에서 육합은 충이 존재하지 않는 무조건 하파를 이루기 때문에 대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꿔놓습니다. 육합에 의한 대운의 오행 변화를 잘 판단하여 오행 목, 화, 토, 금, 수 목, 오행 오행 상은 10신에서 비겁 비겁이면 비겸겁자 이런 식으로 하면 거래수 지금의 오행만 여기서 나오게 되면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이건 필수 반복되기 때문에 자동이 자동으로 숙지됩니다. 계속 이어지니까요. 변화를 잘 판단하여 사주를 좀 더 정확하게 살필 수 있겠습니다. 만세력을 펼쳐놓고 만세력 자주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만세력이 필요해요. 만세력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업무 모든 게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몇천원에 그냥 쫙 신청해 자기 이름 생겨놓을 시간 딱 하면 다 나와요. 대운 심지어 대운 진흥대로 쫙 기가 막혀요. 정말 좋은 세상에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 만세력 그때그때 만세력을 살피고 확인하면 엄청 시간도 많아요. 또 이해하면 당연히 이해 못해버리면 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아주 복잡하다는 학문입니다. 총 형 파 해 합 천간 지지 육합 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용신 시신 구신 원국 등등 별의별로 용어가 다 있어가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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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힘도 있게 하려면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만세력을 펼쳐놓고 대운에서 육합의 작용을 여러번 연습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본인의 진환 삶의 깊은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운우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든지 백년천마 천 천 백년천마 백번이고 천번이고 연습을 하면 내것으로 된다. 연습이 중요하죠. 예습 복습 네 여러분 복습처리에서 십신 첫번째 방송부터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앞을 알아야 다음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해를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저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 배고 싶은 듣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독립이 돼야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고 재미가 없고 재미가 있으면 그때부터 스스로 동기의식이라고 하죠. 동기의식 오장육부에서 우려나는 것 동기부에는 남이 깨우치도 남이 가르쳐 주는 것 의식과 부연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든지 스스로 자각하고 하려는 의욕 욕심 이런게 있어야 발전이 되잖아요. 그 희망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할 의욕도 안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책 나의 사주명리 오늘 책을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안녕 사주명리 동시에 여러분이 많은 것을 깨우치고 기초가 없으십니다. 처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에 유튜브 방송 겸에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들 중에 심화편이 나온다면 심화편은 기초가 없는 사람은 아직 안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먼저 기초 확립한 다음에 대청 좀 이해를 하시고 뭐하면 심화편 들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세요. 보다 유익한 방송 여러분을 위한 방송 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